범골. 범골약수터. 지금 1시 39분인데요. 1시 33분에 도착했습니다. 음식물이나 오물을 투척하지 마세요. 등산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말릴 수 있는 범골약수터가 많습니다. 여기가 저쪽에서 냉골약수터, 범골약수터. 여기 급전지카로 등산에서 내놓은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 약수터가 있고 여기 운동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약수터가 아니라 양쪽 계곡으로 절묘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지금 후면에는 잘 안 나타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그럴싸한 위치에 절묘한 위치에 이렇게 계곡에. 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정말 좋은 위치죠. 범골약수터. 예를 들어 이 길로 내려가는데 대충 1.4km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 인상적인 장소라서 한번 찍어보고요. 자 이제 하산해야죠. 고맙습니다.